렉슨 컴퓨터 박물관 4주년 네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.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. 게임도 많이 했고 컴퓨터의 역사도 많이 알았습니다. 오락 슈팅 게임을 한 게 제일 재밌었어요. 우리 함께 즐거운 일을 축하드립니다. 우리 함께 즐거운 일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희 함께 즐거운 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생일을 축하한 일을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떤 해 주인공이 있나요? 스튜디팀 게임을 축하합니다. 어떤 해 주인공은?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엄마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